영만에 매력 들어갑니다 애교 애교 나온다 나온다 아우 아교우로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예 시 susto 애교한본 응 어 슈laş 생각해 샤니시 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진실한 사람이 무엇인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찾은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리를 쭉 뻗어 올려주시는 것. 쭉 뻗어 올려주시는 것. 왜요? 그대로 다리 하나하나씩 쭉 뻗어주면서 올라갈게요. 누나! 누나! 뚫어머질 것 같아요! 누나! 뚫어머질 것 같아요! 누나! 죽을 것 같아요! 저 안 할래요. 그럼 넘어줘! 복부 힘 줘야죠, 복부! 복부 힘!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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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를 위해 내가 형으로 누나 그거 많이 치면 안 돼요? 손이 아파요! 손을 어떻게 떼요? 손은 어떻게 Corp 아프다 무릎 모으고 무릎 모으고 무릎 모으고 어떻게 울려봐요 진짜? 어 아프다 너무 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나 잠깐만 빨리 해주세요 어떡해 아빠가 아 진짜 쓰러워 나 되게 창피해요 K-pop K-pop Do you know Super Junior?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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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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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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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근데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할게요 아 고생해 우리 형 도움이 안 돼 나 지금 약간 살짝 똥 마려운데 뭐라고? 뭐라고? 죄송한데요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혹시 은영이가 똥이 좀 많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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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 갔다 와 야 똥 똥 싸는 거 또 올라 거치 하나 해 빨리 똥 싼 거 궁금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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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희 형이 형 욕했어요 뭐라고? 깡패래요 형들이 깡패래요 형들 깡패래요 형들 왜 깡패야 너 진짜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 지금 둘이 해결사입니다 형 전 여자친구 결혼했죠? 형 전 여자친구 결혼했죠? 아니요 아 아 아 예시 하하 하하하 iche 여러분 봤고 똥 싸고 왔습니다 똥 싸고 왔습니다 똥 싸고 왔습니다 네 공홍이 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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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데미가 언제야 내가 너무누 Ergebnis 너 데미가 언제야 내가 너무누 Canadians 형님 앞에 와서 90도 sincere 인사하고 형님 앞에 말이야 식사하셨기에 이 인사부터 하는 얘기 예의하지 마 노쵸 오 짜자자! 가짜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형이 놀래가고 나고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형이 놀래가고 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나이만을 살려! 너희 평균 나이! 내가 너희들 나이가 많아! 형들 나이만큼 막 대우를 했지 대우를! 야 숨 쉬어 좋아! 아! 이번엔 제가 좋아. 검사 회전 받습니다. 5, 6, 7, 8! 아 저 둘이서 운동 되시는데 아 못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아 선생님!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선생님 둘이서 안 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해! 오! 한다 한다! 오빠 너무 앙증맞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 뜨거워서 선생님 진짜! 아 나 춤추는 거 너무 싫어해요! 아 제발 부탁해! 우리 코리아 탑 2모델? 안녕! 너무 많아! 탑싱어! 2AM! 2AM! I know who I am! 아 진짜로? Because I love superlinders! 와! 와! 와 형 들리지 알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야 역시 헬리스타! 아 진짜요?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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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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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여기가 사진 찍자고 헬로 헤이! 헤이! 히! 마이클 조선 예스! 어? 스티븐 씨가 아아 쏘리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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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챠피언 가운이에요 저거? 하하하하하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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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몸무게 78 아니야 88 아니야 몸무게 88 아니야? 신장 180 오늘의 우승자 강예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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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빠밤 말이 빠밤 아빠 나 챔피언 먹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눌러 네가 진실만 이야기하면 돼 네가 말하자면 예정 하지마 안돼 안돼 알았어 다음 곡은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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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마다 특히 인기있는 멤버가 다를거 같아요 전쟁이 어딜가나 솔직히 인기있는 애들은 다 인기있어요 없는 애들은 없구요 계속 없는게 아니라 계속 없는게 아니라 있다가 없던 애가 있어요 있다가 없던 분은 누구죠? 아 근데 신동은 나랑 똑같이 둘인가요? 마니아층이 마니아도 없고 계속 기분좋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마니아는 사실 없죠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분야로 잘하는거죠 대중성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그럼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신동 강의는 아니죠? 알아보기 많이 알아보세요 우리는 그걸로 가는거죠 우리는 그걸로 가는거죠